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5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매년 성장하자 눈독을 들이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진현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추산된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5조 454억 원입니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20% 이상 확대됐습니다.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자 기업들은 앞다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제넨셀은 이달 초 건강기능식품 전문 자회사 제넨셀 바이오를 설립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천연물 소재 병풀 추출 분말을 눈 건강 개선용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제넨셀이 개발한 병풀 추출 분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눈 건강 개선을 위한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제넨셀 바이오는 이 같은 천연물 기반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원식물에 대한 원천 기술하고 현재 추진 중인 재배단지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본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효온스 그룹도 이달 효온스 푸디언스를 출범하고 건강기능식품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효온스 그룹은 사업구조 재편을 발표하면서 홍삼 제품을 주력으로 한 효온스 네이처와 종합 비타민 등을 만드는 효온스 내추럴의 합병을 예고했습니다. 합병을 통해 새로 출범한 효온스 푸디언스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연구 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전담합니다. 대기업도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달 1일 출범한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CJ 웰케어가 그 주인공. CJ 웰케어는 CJ제일재당이 건강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자회사로 최근 출범한 의약의료 자회사 CJ바이오사이언스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회사는 CJ그룹이 미래성장 엔진으로 꼽은 웰리스 사업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CJ 웰케어는 유산균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겨냥한 기업들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진현진입니다.